네, 금요일만 전해드리는 특별한 코너 코드음, 시그널음입니다. 총각 배사공, 남정희 선생의 노래인데요. 하루에 네 가지 뉴스, 이슈 네 가지를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시사 배사공,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이 네 가지 뉴스의 강을 건너가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담당 피드의 애정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주제가를, 또 이게 사실은 약간 오늘 가르마, 머리에 뭐랄까요, 가르마가 약간 3대 7 정도 되면서 헌하게 이 말을 보여주셨는데, 어제 나가시고 나서 청취자분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50원의 유료 문자가 아깝지 않은 이우영 아나운서와 굉장히 크게 인심을 쓰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지 이슈를 선정해드립니다. 제가 뉴스의 강을 건네드린다고 했더니, 그러면 네 가지 있는 뉴스면 4대 강이냐?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오늘 MB 소식이 저희 네 번째 뉴스로 있기 때문에 잠시 좀 비유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웃음기 싹 없애고 여쭤볼게요. 저도 이게 어제 이 소식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대구 수성구에는 변호사 사무실 빌딩 화재 소식인데, 이명피가 컸어요. 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어제 오전 10시 55분 대구 범어동에 위치한 변호사 사무실 밀집 빌딩 2층에서 방화로 추정, 거의 확실시 되는 걸로 불이 나서 7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화재 당시 폭발음도 들렸다는 신고가 접수됐고요. 사망자는 남성 7명, 여성 2명에서 총 7명 사망했습니다. 네, 남자 5분, 여자 2분, 총 7분의 희생자가 생겼습니다. 지금 공개된 CCTV를 보면 주거지에서 발화성, 인화성 물질을 들고 나오는 장면 같은 것들이 찍혔고, 이분이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불길이 치솟고, 사람들이 황급히 대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죄 없이 억울한 분들이 이렇게 희생당하는 게 너무, 뭐 이 중에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 세댁도 있다고 하고요. 또 형제도 변을 당했다고 하고, 어제 많은 분들이 뉴스 보시면서 가슴 아팠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결국은 의도적으로 불을 낸 것, 이렇게 봐야겠죠, 지금? 네, 어제 이뤄진 경찰 브리핑과 공개된 폐쇄해도 TV를 종합해보면, 흰색 천으로 덮은 물질을 들고 용의자로 추정되는 A씨가 가방에서 뭔가 꺼내들고 사무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사망자는 모두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불이 난 2층 변호사 사무실로 연소 확대가 급격히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A씨가 대구 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민사소송을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상대 측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불을 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법으로 다투셔야지 상대 측 변호사는 또 무슨 죄고, 변호사 사무실에 있던 희생자들은 또 무슨 죄입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용의자도 사망한 거죠? 구체적으로 부동산 관련 어떤 분쟁이길래 이런 일까지 저질렀습니까? 네, 경찰은 A씨가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과 관련해서 앙심을 품고, 상대방 측, 그러니까 본인의 변호사가 아니라 피고 측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대구지법에 따르면 A씨가 지난해 1월에 재개발 사업 시행사 대표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6월에 패소했다고 합니다. 또 불복해서 항소를 했고 오는 16일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었다고 하는데요. 투자금은 좀 큽니다. 6억 8,500만 원이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A씨가 소송을 제기한 피고 측 소송 대리인이 이번에 방화 사건이 발생한 사무실의 변호사였던 거죠. 그런데 또 이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와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변호사는 A씨가 불을 지를 당시 경북 포항시에 출장을 가 있어서 화를 면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돈 문제가 결국은 사람의 목숨까지 이렇게 앗아가는 비극이 됐습니다. 법적 공방이라든지 또 투자한 변호사가 분양이 다 안 돼서 수익이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 부분들, 여러 가지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사람이 이렇게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됐을 텐데, 보면 20분 만에 진화했다고 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빌딩이 아니어서 뭔가 좀 대피도 있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피해가 컸어요. 네, 불이 난 빌딩은 법원 뒤에 위치해서 변호사 사무실 밀집해 있는데요. 지하층은 보일러실, 주차장이 있고 지상층에 사무실들이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이게 총 불이 난 지상 2층에 사무실 5개가 있는데 발화 지점인 203호가 계단과 거리가 먼 곳에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해자가 속수무책이었다고 하고 또 건물이 오래돼서 옛날 소방법이나 건축법이 적용되는 부분도 있어서 스프링클러 역시 지하에만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게 궁금했어요. 요즘은 웬만하면 실내에서 불이 발생하면 스프링클러가 작동할 텐데라고 했는데 옛날 건축법에 따라 적용돼서 지어진 건물이군요. 그런데 변호사분들은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이건 법에 따라서 다투는 건데 이렇게 하면 도대체 어떻게 앞으로 변화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죠. 그래서 대한변협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성명을 냈는데요. 먼저 애도와 위로를 전하고 소송 결과에 앙심과 원한을 품은 나머지 자신의 역할과 직무에 충실해서 최선을 다한 상대방 변호사를 겨냥한 무자비한 테러 이렇게 규정하면서 이것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자 야만행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네. 테러라고 표현했는데 테러가 맞습니다.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죄 없는 사람까지 희생당하는 건 정말 잘못된 일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정치권에서는 무슨 모임이 나오거나 어떤 유력한 사람들 위주로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만 해도 아주 지금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모임 이름은 또 민들레예요. 네.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민들레 모임을 놓고 당 안팎에서 친윤, 친윤석열 세력화가 시작된 게 아니냐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들레가 뭔가 찾아봤는데 민심 들어볼래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이름은 잘 지었어요. 민심을 파악해서 정부와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역할을 자처하겠다는 계획을 내걸고 있는데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3선의 장재원 의원을 비롯해서 배현진 의원 등이 운영진으로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고요. 현재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의원 30여 명 정도라고 합니다. 네. 정치권 보면 용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친, 친이, 친박, 친문, 친윤, 친명 이런 말이 나오는 것처럼 친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핵관, 핵심 관계자죠. 윤핵관, 윤석열 핵심 관계자의 줄임말입니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공천을 놓고도 정진석 국회 부의장하고 굉장히 설전을 벌였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반응을 내놨나요? 네. 이 대표 어제 우크라이나 방문을 마치고 귀국을 했죠. 이 민들레 모임에 대해서 이미 공식적 경로로 당정대, 그러니까 당, 정부, 대통령실, 협의체가 가동되는 상황에서 굳이 따로 사조직을 구성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는데요. 사조직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네. 그리고 새 과시하듯이 총리, 장관 등의 이름을 들먹이며 이야기하는 것은 애초 정부에 대해 부당한 압박을 가하는 것이고 국민들께서 좋게 볼 이유가 하나도 없는 모임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인들에 대해, 언론도 친윤모임이라는 이름조차 붙이지 말기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전에 친박, 진박 논란을 통해서 정권을 잃어버린 국민의힘 지지자, 그리고 국민들께 상당한 상처를 주는 발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뭔가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친박, 진박 논란도 기억하실 거고. 당정청, 이렇게 사실은 고유명사처럼 듣고 있다가 당정대라고 바뀌니까 좀 헷갈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여러 시사 방송에서 입장 내놓으셨죠? 네. 권성동 원내대표도 공개 반대 입장을 냈는데요. 아무래도 자칫 잘못하면 오해받을 수 있으니 발족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물론 단순한 공부 모임은 장려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당의 공식 협의체가 있는데도 굳이 별도로 만드는 거는 오해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개파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성공에 방해가 된다고 본다. 만약에 당의 몰락으로 가게 된 이런 사례에 비춰서 그런 의도가 있으면 원내대표로서 앞장서서 막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개파라는 게 통합을 반대하기도 하지만 당내 분열, 싸움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당사자인 장재원 의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 국민의힘 장재원 의원은 민들레 모임이 당 분열을 일으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장재원 의원도 오늘 다양한 매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모든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모임이고 권 원내대표에게 이틀 전에 운영 방식과 취지에 대해 설명했고 그런데도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준석 대표가 앞서서 제가 사조직이라고 했다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걸 겨냥해서 누가 하면 사조직이고 누가 하면 순수한 의원 모임인 거냐. 지금까지 많은 의원 모임이 있었는데 그게 다 사조직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하고 또 특히 사조직이라는 표현은 사실 과거 역사 속에서 굉장히 안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실제로 공부 모임을 순수하게 한다라는 것 외에 좀 약간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후보가 되기 전에 사실 국민의힘 당원으로 오래 활동한 건 아니잖아요. 정치권에서. 지금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이 사실상 당내 혹은 정치권에서의 어떤 지지세 이런 것들이 눈에 띄게 드러나는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더 이런 논란이 나오고 또 이런 의구심 같은 것들이 제기된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주한미군 장군 숙소 부지에 용산공원 조성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얘기도 지금 사실 오고 가요. 부정적인 얘기도 있고 환경적으로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일단 오늘부터 열흘 동안 일반에 시범 개방하는데요. 오늘부터 19일까지 시범 개방합니다. 열흘 동안. 오는 9월에는 약 40만 제곱미터 규모의 용산공원 본격적인 개방을 앞두고 맛보기 성격이 강한 행사인데요. 네 이게 사실은 일제강점기는 일본군 해방 후에는 미군 저도 어떤 업무 때문에 가서 한번 우연히 운 좋게 들어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보안검사를 받고 신분증 맡겨 들어갔는데 역사적인 사료로서의 건물들도 남아있고 굉장히 서울 도심에 이런 멋진 곳이 있나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도 있어요. 군사기지였는데 좀 많이 바뀐 것 같죠? 네 일단 이곳에 있던 주한미군 설비와 인력의 90% 이상이 경기도 평택에 있는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라고 하죠. 이것으로 이전하면서 사실상 공터가 됐습니다. 정부는 나머지 미군 시설의 평택 이전이 완료되는 즉시 반환 작업에 돌입해서 2027년까지 차차 대규모 공원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투어 장소로는 크게 장군 숙소 일대, 대통령실 남측 구역, 스포츠필드 등 세 구역으로 나뉩니다. 문득 뉴욕도 떠올라요. 거기도 센트럴파크라는 아주 커다란 공원,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런던도 그런 게 있는데. 일단 많은 분들 원하시면 다 가실 수 있나요? 아쉽게도 아닙니다. 하루 5회로 나눠서 한 번에 500명씩 개방하는데요. 총 하루 2,500명이죠. 관람을 원하는 날부터 5일 전부터 용산공원 홈페이지나 네이버를 통해서 선착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방침도가 꽤 높다고 하는데 2시간 동안만 경내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난번 청와대 때도 그렇고요. 아무도 안 가본 곳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단체에서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오염물질 검출, 토양오염 이런 얘기도 계속 있어요. 해당 지역의 땅과 지하수에서 1급 발암물질, 비소 등이 기존 지 이상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정부가 개방을 서두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이에 정부는 인조잔디나 시멘트로 땅을 덮거나 오염이 심한 곳은 동선에서 빼서 괜찮다는 입장입니다. 용산공원 조선추진기획단장도 관람을 오시는 국민 여러분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이라면서 토양이 직접적으로 인체에 닿는 부분을 가급적 최소화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염에 내가 피해를 입을까보다 왜 여기가 이렇게 오염됐지라는 의심도 들어요. 환경단체는 계속 반대하고 있죠. 특히 녹색연합에서 아주 거세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데요.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이 하다못해 담배값에도 그게 기준 지하일지라도 폐암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끔찍한 경고 문구가 뜨는데 용산공원 임시개방 보도자료에는 오염물질이라는 단어를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성토했습니다. 또 위험한 것을 위험하지 않다고 포장해서 정부의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내는 쇼처럼 보이려고 하고 있다. 이러면서 안타깝고 화가 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 마음에 드는 대안을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6월 10일입니다. 60 민주항쟁 기념식이 있는 곳이죠. 날이죠. 6월 민주항쟁 1979년 12.12 사태로 정권을 접은 전두환 군사정권의 장기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서 일어난 범국민적 민주화운동이죠. 영화 1987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게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1987년 1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하고 그해 5월 이 사건이 은폐 축소된 것이 밝혀지게 됐죠. 결국 시위가 확산되고 6월 9일 연세대생이었던 이한열 이한열 열사가 시위 과정에서 부상으로 사경을 헤매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하게 됐습니다. 오늘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자 성당에서 기념식이 진행되네요. 오늘 오전 10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자 성당에서 6월 민주항쟁 기념식이 진행됐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지금 이 기념식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네. 국무총리도 참여를 했고요. 사실은 희생이라는 것, 민주주의는 정말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날만큼은 또 이 민주주의에 대한 희생, 헌신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알차게 4가지 있는 뉴스, 뉴스의 4대강을 건너게 도와주신 희사배사공, 이호영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MB3연 뉴스가 있는 줄 알았는데 저희끼리 논의만 했었네요. 어제도 얘기했었는데 그 얘기도 나중에 추후로 꼭 이 시간에 전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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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